목숨을 가면 안 돼 다음날에 다시 일어난 한 사람 우리의 아티스트 우리의 아티스트 언제나 우리의 아티스트 나는 우리의 아티스트 우리의 아티스트 우리의 아티스트 아티스트 지금 보러가고 싶네요 이 집에서 바로 도와주를 합니다 첫번째, 오늘의 가을 사온 식사도 정말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이 되게 좋은 곳이 오, 안 멈춰봐 오, 뭐해? 뭔가 비린내가 나는데? 명란! 맛있는데? 맛있어, 아냐? 명란하고 먹어봐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4분의 1을 거기다 덜어 뭐, 장어를? 아니, 밥이랑 장어를 굳이 왜? 그냥 여기다 먹는 거야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그건 냅둬 그리고 이제 여기서 4분의 1은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이거 뭐야? 이거 오 찾을게 이게 뭐야? 오 찾을게,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해줄게 우선, 우선 너무 맛있어 아니, 누구만 뭐하는 너 지금? 하하하 이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원래 2년 걸 사용할 거야 오늘의 호수님은 오찌오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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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이런 과자도 있어 완전 일볼리킹을 신나는 그런 과자 그냥 갈릭마이 이런 과자 여러분은 여러분은 사실 정말 진짜 진짜 근데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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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교수는 펄장학생활 하긴 한강 자리가 트리는데? 아니야 까먹었어 오니길이 근데 그 말을 너무 웃기게 했어 오니길이 간이길이 이거 좀 살면 좀 더 나가네 이런 이런 양채 이런 여러가지 야채 튀김 치킨이 너무 맛있겠다 얘 이름이 뭐더라? 치킨이 너무 맛있겠다 근데 왜 우리 오사카에서 먹었냐 이거 같이 먹는데 그거 진짜 대박 고마워 아 요거밖에 없는데? 형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명란 관련된 이미 엉망진창 와린창이긴 한데 그거 찍고 건배 안에 사진 찍고 자자자 자자자 위에서 찍고 뭐 멘트를 해야지 모덤비 502호 아 근데 맛있게 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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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에 tour 아 아 음 으 dan Keonu 도전 이라시 잘 마세요 도움을 해 왔는데 그곳이 모래 도움을 하자 도움을 하자 도움을 하자 도움을 하자 도움을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